자 1번에 여기 s 10 을 넘겨서 생각을 해 봅시다 s 10 을 넘기게 되면 1에서 10 한가지 합이 다 적어 볼게요 a 1 더하기 a 2 a 3 이어서 a 의 10 까지 가고 그 다음에 a 의 41 a 의 42 더하기가 없네 따다다다 해서 a 의 50 48 a 49 a 50 50 얘가 k 의 s 50 하고 가야 돼 s 50 점점 적어 볼게요 a 1 2 따다다다 a 의 49 a 의 50 등차는 등차는 얘랑 얘랑 더한 거랑 얘랑 얘랑 더한 거랑 같잖아 지금 맞지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하고 얘랑 얘랑 더한 것들이 다다다다다 얘랑 얘랑 더한 것 까지 다 같겠죠 그 같은 값을 뭐 m 둘을 더한 걸 m 여기 m 이 몇 개 있어 아니 그냥 더한 거만 아니 여기는 1 에서 10 까지 랑 11 에서 41 에서 50 까지 다 한거 합을 m 이라 하자 했으니까 합이 10개 있지 그럼 여기 좌변은 10 m 이자 여기는 m 이 몇 개 있을까 1 에서 50 까지 중에서 짝짓기 이렇게 2개 2개 하면 여긴 몇 개 있을까 25 그래서 k 곱하기 25 m 우리 Ol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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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ld